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대지 110평형, 주택 경매물건으로 제주지방법원 사크모노 2021타경 8561입니다. 감정가는 3억 2478만원이며 토지면적 110평형에 건물면적은 29평형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이어 2735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2274만원에 2차 입찰은 2022년 10월 18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주택 경매물건은 조천항 및 함덕해수욕장 생활건으로 선을 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물건 연항입니다. 제주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매물은 토지면적 110.1평형에 건물면적은 29.3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5월 기준으로 3억 2478만원이며 1일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이어 2735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10월 18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 10%인 2274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보존, 관리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공의 대당 18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20%에 용적률은 8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9년 8월에 사용생인된 철근콘크루트구조 2층 단독주택으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액의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말소개준 권리는 2019년 10월 7일에 설정된 한마을, 새마을금고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고액은 2억 4천6백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례 및 강제경례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8억 7천만원이며 치아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간문가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학력 없는 점유자 임의형이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제주시 조천읍의 주택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인근, 단독주택 등의 매매 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제주시 조천읍, 인근, 단독, 전원주택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제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제주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5%, 매각률 48%, 경쟁률은 4.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건 맹세섬이 인터넷 갱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갱매전문가 황금나침반이 소개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조천호, 와산리, 대지 110평이요. 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